해외선교위원회 베트남선교회 회장 홍진기 안수지사입니다. 저희 해외선교위원회를 사랑해주셔서 정말 많은 후원과 백구자, 중복도 해주고 계시는데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해외선교위원회에서는 여러분에게 내일 원하시는 분들한테 말씀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데일리바이블입니다. 여러분 선교회 동참하고 또 말씀 문자를 받기 원하시는 분은 010-8940-0332 홍진기 안수지사 핸드폰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문자를 주시면 여러분들에게 내일 말씀의 배달의 사명을 완성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딜리버리 운수회사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운숭을 하듯이 말씀도 여러분들에게 배달하는 그런 사명을 완수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진기 안수지사였습니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